유펭 거짓 앞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이에요 와아... 장난 아니죠? 으아... 맞아 오... 이야... 털게 봐 안나도 털게가 나오네 저거 물가잼이라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으아... 대고 봐 노장치 얘네는 노장치 오... 기분이 진다 진짜 오늘 정치마 거장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나 불러있는거 같고 방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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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불회담은 전어 풍봉 풍봉 어... 정치마 거장 어? 임차를 시작한다고 영매를 시작한다고 에잉... 어... 어... 이게 꽁치에요 꽁치 여기 동네아에서 여기 나는 와... 왜? 꽁치 별로 맛이 없지요 꽁치가 야... 러시아... 잉글랜드 뭐 저쪽에서 나는거 변경하시지 와... 잠시리 봐라 오... 오... 하... 2분때를 넘어가서 이 물가잎이가 살아있는거 등거리가 다 쉰것들은 살아있는거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서 어... 움직이죠 맞죠? 오... 아... 자... 다음 영상은 바다에 가서 찍어드리겠습니다 ㅋㅋㅋㅋ 다음 영상은 bedeutet 글자